형, 그냥 눈썹이 짱이다, 어? 혹시 연희 씨? 아, 닮았는데요? 어렸을 때도 귀여웠네. 아니, 얘 좀 보라고, 얘. 귀여워, 귀여워. 지금은 영화 찍고 막 인정받아서 막 테레비도 나와. 아니, 아들이 뭐 좀 해보겠다는데 이 집은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 있구만. 왜 시대를 앞서가? 밥 안 먹어. 아침 거울 앞에 석고 노래를 부르면 jealousy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저를 제일 좋아하신다면서요? 헤이 헤이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우리한테만 얘기해 너 밤뱅이 타려면 좀 쉬지그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형 10초 안 돼 화이팅 시판 좋아 네 무한 반복하셔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널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지 아줌마 한다보자 엄청 깨끗해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믿김 왔어 한번 뱉은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삶 옛날에는 제작지원 해주는 곳도 많았는데 말이야 난 그 삶의 당위성에 대해 안 그래도 후회 중이야 너 때문에 언뜻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닭발 사줄까? 오랜 시간 연구가 봤어 아니 어두운 시간에 이제 날 뭐라고 불러줄까 자기가 하면 좀 씩스러울까 온 세상에 맘을 띄기고 싶어 나의 연애 하나봐